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대총룡 당선인 신문인데 여기 인수위에서는 공약이기도 하죠. 윤석열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을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건축 단지들도 이제 가격이 효과가 어느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정부 차원에서나 또 서울시 차원에서나 계속해서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재건축은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이 좀 꿈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최고효과를 계속 기록으로 경신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주 희소성의 가치는 정말 최고로 높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 중에 정말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들 조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노원구, 상계주공 출단지 아무래도 이 주변에 지금 노원역이라든지 창동역 이런 지역의 주공단지들이 좀 태양대도 작고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실구주할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시내 안에서는 재건축 단지 치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자 여기 상계주공 7단지 2600세대 정도 되고 이 35년 차이인 이 아파트가 25평형이 작년 거래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8억 6500, 그러니까 뭐 재작년이긴 합니다만 7억대에서 8억대로 당선되고 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의 지금 이 평형대가 현재 지금 보시면 9억에서 9억 5천 8억 후반에서 9억 5천까지 효과가 이제 좀 높아졌다. 중간에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점을 감안할 때 효과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2600세대 되고요. 35년 차이인 24평형이 올해 한 8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뭐 9억까지도 거래됐기 때문에 9억 중반까지. 그래서 중간에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효과가 9억에서 9억 중반까지 8억 후반에서 9억 중반까지 효과가 좀 많이 또 다시 올라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창동역에 바로 있는 창동주공 3단지 33년 차이고 2,800세대 정도 됐는데 24평형이. 작년 6월까지 해서 8억 중반 후반 8억 7,800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가 안 됐다가 지금 효과가 다시 8억 6,700에서 9억 3,000까지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사실 거래가 됐으면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텐데 거래가 없다가 다시 효과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목동을 대표하는 목동 신시간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4월까지 거래됐습니다만 27평형이 2,554대죠. 37년 차이고 27평형이 작년까지 17억 3,000인데 지금 효과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효과가 21억, 20억. 20억에서 21억 5,000까지 효과가 올라와 있다. 작년에 중반기, 하반기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작년 좀 하반기는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에 전반적으로 조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런 단지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지만 다른 단지들은 조금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매수자는 기다리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효과가 굉장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어떤 지역이 풍선 효과가 생기는지 반사 이익을 보는지 늘 그래서 그 정책을 잘 읽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일이 일비하면 안 됩니다. 주식처럼. 집값 불가 보세요. 불과 한두 달, 몇 달 전까지 집값 조장이 받는다. 집값이 떨어진다. 무슨 지난주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는 집 사면 큰일 나나 보다. 그러다가 또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이 공약이 바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호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이렇게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좀 중장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예측이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일하는 뭐고, 이하는 뭐고, 삼하는 뭐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번개로 라이브를 한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상담을 주시는데 그런 상담들을 바로 우리 문자나 매주 화요일 날 낮 12시에 라이브 상담을 하니까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시면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